자, 이제 정면을 보고 선을 보고 설게요. 어, 미끄러워. 바람 왜 부른 거야? 꼭대기에 있었어. 아니, 여러분들 이곳에 온 이유도 미운 우리 새끼가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새 사람이 아니고 여기 새 사람만 남는 거 아니에요? 다 죽고? 자, 건강을 위해서 준비한 첫 번째 프로그램은 자, 여러분 풍욕체조입니다. 풍욕은 자율신경제를 강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이고 심진대사도 활발하게 하며 호흡과 배출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풍욕체조. 어우, 쌍욕이 아니에요? 쌍욕 아니고 쌍욕? 쌍욕 아니야? 풍욕체조입니다. 와, 해가 없어. 와, 해가 없어졌어. 오, 추워. 해가 어디 갔어? 아, 해가 없어졌어. 아, 해가 없어졌어. 해가 어디 갔어? 아, 해가 없어졌어. 오, 추워. 어우, 추워. 체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종국이 형한테 맞으면서 체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근데 형님. 야, 이거 왜? 아, 여기가 추워. 어떻게 하라고. 자, 여러분 마음 다스리기. 자, 손을 한 번 비벼 보세요. 손 비벼게요, 손. 형. 아, 형.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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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채권자 만났을 때 하는 거잖아. 형! 형은 이게 자세가 너무. 왜 하는 거야? 형. 형, 형. 형. 형, 채권자도 만났을 때 하는 거잖아. 나는 아무튼 것도 없는데. 손 따뜻해지고 얼굴을 딱 감싸서. 아니 이걸 왜 해요? 아 차가워. 얼굴이 문제가 아닌데 추운 게. 자 손 이렇게 빗겨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맞추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이거 진짜. 아 아파. 잠깐만 이거 약간 사이비 종교. 진짜 사이비 종교. 이거 아니야 이거? 아이씨. 아아. 야 이거 고생 다 쪼아놨다. 오우 기원한다. 오 약간 그. 손이 문제가 아니야. 발이 너무 싫어. 발이. 수련회 온 거 같아 수련회. 고등학교 때. 젖었어 발이. 자 여러분 화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자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자 본인에게 있는 모든 화를 함성과 함께 쏟아내십시오. 3초간 산을 향해. 함성 발사. 아아. 자 한 번 조용. 아아. 자 한 번 조용. 고정 가뇨. 고정 가뇨. 고정 가뇨.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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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너무 싫어요. 아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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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자 바람을 맞으면서 함성. 우와. 한 초간 발사. 오우. 아우. 바람까지 보면 너무 쉽지. 좋겠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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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하하하.